밤에는 따로 놀 데가 없어가지고 여기서 놀아주려고 해요 오늘은 깡돌이라 깡돌 이리와 앉아 이리와 이리와 앉아요 이리와 이리와 이거 앉아 앉아 손 손 이게 좀 줘야지 엎드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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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있어 밤에는 나가면 개들이 너무 짖고 동네는 돌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창고도 놔가지고 이렇게 놀아주려구요 깡돌이 진짜 맛있었잖아 깡돌이 진짜 맛있었잖아 예이 마우 마우 마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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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후 마우스 마우스 상하지 스uks에요 맛있어? 맛있냐? 밥먹은지 얼마 안됐잖아 그렇지 형이 입어가지고 넣어줄게 이건 어때? 네가 좋아하는 행주 준비했어 형들 앉아 물어 그렇지 어쩌다 된거지? 형들 앉아 물어 그렇지 잘했어 잘했어 또 해볼까? 형들 힘주 말고 앉아 물어 옳지 옳지 형들 물어 물어 옳지 잘했어 형들아 일로와봐 일로와봐 뿌잇 그렇지 이게 뿌이야 뿌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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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강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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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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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다 내 손을 부었네 신났구만 신났구만 신났어 물 э싱 웅분 Bei satisfies 웅분노드 já 가만 가만 창고에서 앞으로 놀아줄 거를 생각해봐 sir 다음에는 창고에서 재밌는 놀이 하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하고 파이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